박 씨는 진짜 예쁘게 하셔서 보셨나요, 혹시? 해외 몰카를 많이 봤었는데 누구 편이요? 찰스? 찰스? 챗블리? 마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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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놀라지 말고 네, 그 원래 미국에는 펑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, 네 애쉬툰 쿠처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오래 봤었죠 그거랑 저희가 지금 하는 몰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죠, 저희도 저희죠, 저희죠 자, 존박 씨 활약 기대할게요 몰카를 하려면 남을 잘 속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짓말 배틀!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누구?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메인 MC가 저고요 메인 MC가 저고요 뭐고요? 제가 이제 이끌고 가는 프로그램이고 저 뭐? 종신이 형이 제 오른팔 역할을 해주세요 지난주부터 산안동에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나 한마디 분양소 분양소 나 송아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김은철 씨 일본 사람이거든요 어? 뭐라고? 네? 다 이라시아이 맛에 라멘 다이스키 아, 승리하세요 저는 요즘 채식 시작했어요 에이... 너무 부르는 거 같아서 채소를 이만큼 먹는다면서요 저희 소도 가끔 가거든요 남는 풀 있으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소까지 먹을 뻔해서 애들이 우었잖아 깜짝 놀라서 조망 왔더라고요 소아지들이 울면서 저 누난의 집 다신 안 간다고 일본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1등을 정해졌습니다 이미 제가 선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. 아 저거 저희 소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수근 씨께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. 저희 소가 지난주부터 간식 사달라고 했거든요. 소들인데 또 계속..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몰래카메라로 우행시 한번 지어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. 뭘! 몰래한사랑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? 네! 네미콘 안에서 전 그 노래 들었었어요. 카라의 공하라랑 함께 좀 같이 보셨어요? 오! 메! 메기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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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메겨요! 메기네! 메기네! 전화! 라스보다 재미있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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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밀하게 위대하게 파이팅! 오늘 저녁 6시 45분 본방! 자연스 banget! 파이팅! 네 제품 colonies!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